우리 오해 프레임 동영어, 전통 대기실 어디 갔을까요? 대기실 저기 가려도 될까요? 꼬맨다고요? 알아보기 할거에요 나 무섭다 나 무섭다 이따가 마스크 하나씩 준비해 드릴까요? 어... 마스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몰렸는데? 나가야 될 것 같은데? 진짜 빨리 걸렸어요 아 이거요? 이거 안하라? 폐대 어디있어요? 폐대 어둑이 제일 최근에 나온거에요 이거 갖다주세요 바로 나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?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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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이제 정렬스 대모 정렬스 정렬스 젓기 정렬스 다 поступling 하고요 정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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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는 다음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고 3. 이빨 보러 이빨 보러 보러 나빨 이빨 나 몰라요 진짜 위험한 큐브 던져줄게 맞다 감동이야 자 정신 oten Это 야 다리가 다른다고ayer 하지마 trzeba 앗다 cer 이 com gie 안겨도 것 같은데? 지금 이 방을 이틀 채널이 끊어오네 어떻게 알았지? 이준 주님의 목소리가 정말 잘생겼는데 또 다른 곳에 찍어서 이낙연이 한 번만 더 먹어야 한다 오늘의 정보는 계란 정보는 계란 진짜로 제작진 너의 정보는 계란 제일 먼저 나의 정보는 계란 정보는 계란 내 법 손으로 간다 정보는 계란 입장 어디가 비올게요? 거기가? 여기 세포스에요? 여기 있어요? 와우! 많이 생겨요? 네 저희 정국이 양말 좀 벗겨줘 안 벗겨도 된다는데 벗기는 게 나을 거 같아 괜찮아? 여기 어디 오냐? 나이 높은 거? 응 양말에 절주 시는가? 네 양말에 절주시면? 네 능망하지? 잉맥 공ye기 럭텐 좀 다해주셔서 럭스텍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